아 휴일이라 오늘 또 들어왔어요 뭐 그런거죠 뭐 그렇게 그렇게 들어오는거 아니겠어요 아 콜 아 돌 다이 돌 1조 넘어 봐야죠 뭔데 2000억이라고 이게 무슨 방이야 어머 어머 무슨 얘기한다 바로 바로 시작 눌렀더니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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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판턴이 얼마야 봐봐 500억 시작하는게 100억씩 내는구나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오 이 봉이야 edpHHHH 크롱 5개 happig onset emberek 콜 콜만 가야 돼 몸 사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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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으흐흐흐흐흠 폴파 폴 unfortunately 폴파 1M Isa 집이 또떠거리냐 그게 도박의 세계 아니겠어 계속 탁대가리 2원패가 계속 들어오네 다이 1조가 손에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왔어요 어디갔어 4대강 사업하는것도 아니고 조단위로 누르네 2조 먹었어 돈이 2조라는 얘기구나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보고 2조 먹은줄 알았어 정신이 없네 나 이렇게 고액방 들어와 본적 있던가 하위투표 하러 안될거 같고 3,4,6,7 가자 콜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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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요 하 헐 헐 몸 살아야 돼 콜라 콜 아투라도 될 줄 알고 아투라도 될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하프면 너무 쎄 고액방은 또 이런게 있네요 신중해지네요 헐 펑크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사람 바르자마자 왜 하프 밖에 없어 여기 하프 룰이야? 오씨 삥도 없구나 처음엔 초고는 무조건 하프구나 자 이런 곳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쫄지마 삥 나 안경 껴야겠어 안경 껴야겠어 이럴 때가 아니야 안경 끼고 눈 똑바로 뜨고 눈 부릅뜨고 미성을 챙겨가면서 코파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자 이렇게 해서 9,57,QK 연결해 보고 자 보자 근데 마운트인은 너무 스트레이트 가지고 좀 불안해 250을 어 불안해 불안해 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 이거 폴타이지 야 빨라서 좋네 다이 1조 금방 어머 다이키도 빨리 달린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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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구에 무조건 결정합니다 이제 살지 죽을지는 5구에서 결정해야겠쯧 자 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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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가 있을까 에이스를 못버리겠어 어머 바로 왔네 합쳐도 되고 폴 다이 이때 텐이 껴라 삥 삥 되는구나 초고는 하프고 삥 폴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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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부 풀 나이 죽지? 오케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저기는 이제 절을 아투로 읽었죠 그래서 아투를 못 이기니까 그냥 죽은거죠 뭐 제가 막 확 치니까 억 하고 죽은게 아니라 턱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뭐 이런거 말고 다이 팔구십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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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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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에 꼬일라고 하니?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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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기회의 땅일수도 있어 잠 버리고 칠 내놓고 자 잘해보자 콜 다이 잘할거야 콜 하프 250원 콜 처음 비용이 너무 세네 콜 콜 다이다이다이 콜 콜 콜 콜 삥 삥이라고 뭐 싸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콜 싸지도 않아 100억이야 한번 삥받는데 100억 아 발음 센다 어떡하니 백 100억이라고 어 100달러 아 달러 아니잖아 원이잖아 100억이면 텐 딱 하지마 하지마 알려주지마 알려지마 내가 나중에 비밀리 알아낼꺼야 100억이 10밀리언 나도 다이아 싸워 둘이 싸워 평화롭지마 싸워 유원표하러 왜 그랬어 삥 사주 있다고 지금 사주 참치 먹고 힘내라는 거 그런거니 사줌이 아파 자 7,8,9,10 가자 마담 5번에 쉬고 6,7,8,9 10 9 안 들어왔지 9 안 들어왔어 어머 10 말고 9 콜콜콜 그래 그래 이렇게 조금 작아 콜만 해 콜만 치지 마 치지 마 뜬 사람을 먹는구만 거의 삥 이 양반 뭐 원필 할 때 나한테는 이렇게 모질게 울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이 판털이 많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키워볼까 자 669 669 여미 0669 자 요걸로 좀 쎄게 해서 겁을 주자 8은 공굴이냐 Bol Bol hat 어깨 자 삥 아 넌 안춥고 내는 부터팟다 1,5m으로 느리게 그릇이야 정말 어머 천지명 어떡해 나 철저히 코에서 코피 날 때까지 건더기 왕건이 건지거나 코피 나든지 둘 중 하나야 코파기야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칠 원페어 숨겨주고 자 콜 아 이거 학교마다 끝나겠는데 딴방에서 좀 벌어와야 되겠어 어머 풀? 왜그래 나 빠지란 얘기잖아 1,750억을 받으란 얘기잖아 나 좀 이따 딴방 가야 돼 이거 지금 이 방에서는 안 돼 돈이 딸려 자금이 딸려 사이드 배팅까지 했는데 어떡하지 이거는 이제 뻥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고역방에서 에이 돈 떨고 나갈래 이러지 않거든 천억이라도 남아있으면 나가서 챙겨오면 되거든 딴방에서 벌어오는게 낫지 보충 받아오는 거야 요럴때 던지는 오리는 뻥으로 보면 안 돼요 그쵸 맞죠 그렇잖아 내 말이 맞잖아 틀리지 않잖아 옳지 그렇지 않잖아 그르지를 않잖아 응? 그르다 그렇지 않잖아가 아니라 그르지 않잖아 그렇지? 그르지? 2,3,9,50,JQ 삥도 아까워 가볼까? 또 이놈의 미련이 뭔지 미련 때문에 900억? 안 돼 지금 900억이 어딨어 내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딴방 가서 다시 따와야 돼 따와야 돼 와 1조 가지고 있던게 진짜 별게 아니구나 이 방 무서운 방이야 어머 어머머머머 이러면 겁나지 콜 어머 얘 왜 그랬어 있는 돈도 털 수 있구나 그래 한 명 빠져봐 파도 안 커지게 나한테 파도 안 커지는게 유리한 일일 수 있어 1번이 마지막 판이야 이번엔 못 따면은 딴방 가야 돼 딴방 가야 돼 자 딴방 가야 돼 아니 느낌이 이상하다 자 200억 좀 줄었잖아 50억 줄었잖아 삥만해 자 삥만해 자 아유 이게 웬일이니 이거 뭔데 풀 풀이야 다이 딴방 갔다 와야 돼 딴방 갔다 이때 조심해야 돼 괜히 오기 부리고 객기 부리면 안 돼 자 이거 기사회생 그런거 할 때가 아니야 나 자 여기는 얼마야 자 억방이네 아우 10억도 아니고 100억 방에 갔다 왔더니 어 감기가 뚝 떨어지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기사회생하자 나는 그래도 1700억 애들이 아직도 많네 나보다 어떻게 하면 좋니 자 그럴때는 이번엔 K가 낫겠지 자 자 안되잖아 골 골 자 자 아직 아니야 왜 가볼지 자 6봉 6,3,2,8,7,8,8,8,8 너 먹어 너 먹어 책은 무슨 먹어 형 흉아 구몬선생님 오신데 여기서 뭐해 흉아 게임질하라 그랬어 누가 폭화질하래 구몬선생님 오신단 말이야 자 구몬선생님은 밖에서 지금 성남표정으로 윤석이 왜 이렇게 문 안여나 인서가 문을 열지 않고 뭐 더고 있니 어머니께 전화를 좀 돌려볼까나 이러고 계세요 자 구만 선생님 문 좀 열어드리고 올게요 오늘 럭키윌 안 돌아가나? 왜 그러지? 0회 30회 럭키윌 왜 안 돌아가? 어 이거 뭐 찌직 소리 났어 요때가 뭔가 크게 터진다는 느낌이냐? 왜 찌직 소리가 났지? 누가 찌직 쓴 거야? 전기선 못 꽂았니? 조심해야 돼 쪼찌매 쪼찌매 요때 쪼찌매야 돼 갑자기 지갑이 통째로 사라진 인수가 있다 쭈 쪼찌매 쪼찌매 899999999999999 갈등이야 9원 페어 찢어 왜 찢었어 왜 찢었어 얘기해봐 말해봐 말해봐 풀이야 처음부터 2억이 돈이냐? 여기서 해볼만 하네요 여기서 많이 벌어갈거야 근데 이거 별로잖아 없잖아 없는걸 어떻게 해 카카오 100이나 먹어야 된다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 100이라고 아 99%구나 초콜렛의 원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찾지마 네이버 찾지마 네이버 찾지마 그냥 쓴 초콜렛 먹는다고 생각해줘요 설탕기 하나도 없는거 자 버려 뭐야 이렇게 근데 쓴맛을 봐야겠어 쓴맛을 파 파 게임에서 뭐 안 빌려면 폴 다이 폴 폴 왜 받아니 hk 풀 풀 다이 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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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폴 어머 백억이야 막 백단이야 백억이야 폴 뭐 떴다나 가봐 떴다나 얘도 플러시 있네 에이스 플러시라 그거 빨리 쐈쇼 음 음 에이스 개나 줘버려 콧 콧 콧 콧 콧 콧 콧 폴 폴 폴 폴 근데 왜 가는데 10대 불가사이야 왜 가는데 왜 삥이라고 가 뭘로 갈라 킬로탑인데 뭘 원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런데도 우리 호그족들은 호그와트족들은 이렇게 갑니다 호그와트족 호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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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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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4 3 4 3 4 그래도 한 끗이라도 높은거 해야지 안전빵으로 음 음 이럴래 나 지금 콜바 버렸는데 폴 폴 짜투 하프 다이 다이 어머 얜 하이투 페어인데 폴 삥 얜 또 하프치고 나오겠지 난 다이 꺼껄갖고 폴 어머 콜이네 콜바 하이투페어잖아 카투 마투 카투 아투 정도가 하이투페어 짜투는 짜투리에요 그냥 이걸 높은 페어로 보면 아 나아 아아 그래 해선 안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게야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음 뭐 내가 다여버리면 다이가 들어오르네 어머 또 다이가 들어왔어 콜바 콜바 돈이냐고 어우 저박에서 실제랑 완전 다르다 느낌이 콜바 콜바 890 jq 이렇게 이렇게 사먹이잖아 안 어렵잖아 자 풀 한번 쳐 돈 있잖아 나 4 어머 33하고 돈이야? 부담없어 나 지금 99 97 9 오케이 난 33하고 받을 수 있어 떴지? 줄 떴지? 너 뭔데? 풀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죽어 별거 아니잖아 너 봉이잖아 그냥 현대 좌우 너 5 6 9 10 100 막 떨리다보니까 목이 말라 나는 원패하잖아 사먹돈이냐? 뭔데 또 풀 한번 친다 나 카툴 요정도면 안죽지 요건 죽어야 됐었고 카툴가 안죽자 카툴 정도면 안죽자 천억도 갖고 있고 방은 싼 방이고 자 895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음 별로다 음 7890J 9 빠지고 J 빠지고 요런 경우는 이제 확률이 좀 작죠 이빨 두께 빠진건 쏙쏙 끼워준 뭐 자일리톨 갖다가 빠진 이에다 꽂아주고 그랬지 않으니까 890J 진짜 J가 온다고? J 하나 여기 있고 6억 돈이냐고 자 J 들어와 안 들어왔잖아 구원표 난 다시 눌러놓을 거야 무만 싸움 하지 않아 음 얘 고민이야 안 떴어 안 떴어 고민이잖아 고민하고 있잖아 스트레이트 각으로 보이는데 안 뜬단 말 안 나오잖아 고민인 거지 아웃이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자 달려보아요 알바람 알바람 부드럽게 동그랗게 구르두루 말려서 넘바람 히든 자 여보니 890제이출 이거 히든 못받게 풀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히든에 가서 비전 카드라고 하죠 히든 가면 뜰 것 같아서 따라오는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춥게 만들어서 꼬시는 빙은 아니에요 저는 풀로 누를게요 이겼네요 다이 약한 빙이고요 또 이겼내야 이겼내야 왜냐면 막 따먹을 줄 알았지 A가 세 장이나 있으니까 한 장도 오면 포커일 것 같고 하지만 밑에서 세 번째 계급이라는 것 트리플은 괜히 막 설레지 에이스가 네 장 있는데 그 중에 세 장이 왔으니 막 포커 다음 계급 같은 느낌이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트리플에 광문하지 말자는 제 명언을 또 한번 상기시키면서 얼굴도 상기되면서 콜 삥 참신한데 4억 돈이냐고 근데 비전이 뭐야 나 지금 2,3,4 다이아드게 별거 없잖아 다이 꺾어줘 물을 마셔야 되겠다 여기서 빨리 큰 사람 돼서 다시 그 방 또 가서 다시 재개 성공할 테다 그게 도박질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본전심리 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가 가산탕진 사회적 지위 잃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씁쓸한 맛 이 초콜릿처럼 99% 카카오 이 느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너 얘기해 봐 정리를 해 줄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자 8,9,10,제2 뭔가 있다 8,9,10,제2 Q,7 또는 7도 좋고 Q, 마담도 좋고 8,9,10,제2 응 그래 와 자 컴온 자원이야 자원 합 합 30억 부담 없잖아 불 내가 30억 부담 쳤잖아 나 불 형님 또 뻥크한 줄 알고 들어와요 들어와라 컴온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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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들어오지 말라니까 누가 들어오네 나 들어오라는 소리 한 적 있다고 어 친구인 줄 알고 열어준 건데 니가 친구가 아니었던 걸로 사슴이 아파요 네메미 아파요 카카온이죠 풀 쌀 때는 풀 한번 쳐줘 애들 빙콜 이렇게 약하게 나올 때는 내가 세게 질러줘 왜 부담이 없으니까 싸잖아 처음엔 풀 쳐도 싸잖아 하아프로 또 겁을 좀 줘요 초크초크하게 애들 적셔놔요 투패어라도 배달해라 자 나는 하프를 또 칠거야 죽어줘 제발 니가 쳐 그럼 자 나 이거 럭키윌에 왜 안 돌아가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땐 창피하니까 머리를 좀 긁어야 되는데 이게 모바일 이렇게 인터넷이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상대한테 하아 이게 더 좋은 점은 어 뭐가 좋은데 좋은 점은 상대에게 포커페이스 어머 마담 버렸는데 엄허 엄허 풀 어머 하트 쫙 빛나잖아 네온사인 등불 아래 애들이 눈부시 하잖아 애들 겁먹었네 자 풀 가요 어머 얘한테 자꾸 말피는 이 느낌 저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그때 그 느낌 아 나 어떡하네 얘한테 자꾸 말피어 이게 또 호적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 땀방 가야 돼 또 싸구려방으로 또 옮겨야 돼 아 나 보따리에서 자꾸 옮기네 요번에 느낌 좋아 스티풀 스트레이트 플러시 쇼 3 4 5 6 7 아니 천억 먹으나 십억 먹으나 뭐 37억 먹으나 좋긴 좋다 소름 좋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제 친구는 어릴 때 망치질을 잘못했는지 손가락에 엄지손이 유난히 주먹 쥐고 걔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 주먹 낸 줄 알고 막 시비가 붙었던 애들이 분명히 보자길래 했는데 엄지손가락이 너무 크니까 저거 낸 줄 알고 주먹 낸 줄 알고 시비가 붙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애가 K포카를 잡은거에요 초장애 근데 목소리가 좀 특이해요 그 친구가 손을 또 포커 잘 못 치는 애였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덮었어 카드를 그래갖고 너 뭐야 뭐야 너희들 다 죽었어 나도 할라 그랬는데 얼마 잃었니 그래서 그 광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손을 엄지손이 미세하게 떨리는데도 워낙 크니까 다 보여요 막 손가락 벌벌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니들 다 죽었어 그래갖고 다 그냥 카드를 던지고 진짜 죽어가지고 K포카를 초장애 잡고 판돈 학교 금액만 받아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 喜 Africans 남성 남성 물안 남성 지금 그럴때가 아니라 돈줄깨나 방구좀깨나 쓰는 그런 타이밍 해야지 이게 없는놈같고 그래서 안돼 한판만 볼거야? 계속할거 아냐? 자네 이바닥들깬가 평경장은 오른팔이 잘렸고 내가 괜한소리를 했군 너구리형사 인줄 아무도 모르죠? 타짜야 너구리형사 평경장은 기차를 닦고 배가 괜한소리를 했군 아잉 이건 왜 치는거니 죽어 삥해 죽어라 삥해 인누아 인누아 죽지않고 내가 죽으랄때 죽었지 넌 잘못 택한거야 너의 선택은 잘못한거야 어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 이었어 어 어머마월 홀 홀 이젠 필요없어 다이 다이다이 다이다이 다이 다이 책 콜 다이 콜 책 아웃 내가 아웃 그랬잖아 아웃 이 책 이럴때는 이제 진짜 없단 얘기거든요 근데 또 콜만 받았네 책은 왜 한번 쳐보지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4567 가볼까 좋아 음 음 액면 화려해 크로바 하나 밖에 없어요 세개나 있어요 기사 내용 수정합니다 크로바 세개나 있어요 한장 더 오픈카드가 있구요 크로바 일단은 세개밖에 없잖아 4567 4567 일단 양빵이니까 한장 남았는데 8 4도 그치 않고 어머 마담 투표 얘가 약하면 이제 나는 이제 얘는 근데 아툴 카트 어머어머 삥이야 얘는 아툴 뭐 이렇게 있을까봐 그치 트리플이잖아 여긴 다이였고 카원 얘는 밟을 수 있었는데 신발 벗고 있었어 밟기에는 신발 신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야 이거 버려버려 어머 텐원페어잖아 버려 텐원페어 얘들 귀족이 없으니까 투표가 돼도 힘을 못써 오이 잘했어 꼬치비 풀 풀 도배사야 풀 가지고 왔네 딱 풀 잘 두다 왜 그러지 음 음 조금만 더 최선을 다 해봐 풀 다이 풀 오케이 플러시야 펑카로 느껴죠 펑카로 느낄까요 그 다음에 마봉이니까 하벌만 하벌만 하벌만은 어느 어느 만이야 진주만 하벌만 하벌만 3대 미국항이라고 5 5